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부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또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요즘 어린이들과 어른들 간에 세대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서로 우선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대 차이란 제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너를 잘못 키운 나의 잘못이다 아빠는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흑흑거리고 옵니다 20년 후에 그 아들이 커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똑같이 말썽구러기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들의 앞에서 이분은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워서 미안하구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들은 놀란 듯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더 이상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들에겐 통하지 않는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어른들에게 통하지 않을까요 어쩜 어린이들 쪽에서 더 답답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요 요즘 어른들과 어린이들 사이에는 이런 세대 차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이 영화를 보면 울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어른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라일리가 아빠가 직장을 멀리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게 돼서 새로운 곳에 가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느끼게 된 슬픔이라는 감정을 겪게 되고 그 안에서 내쫓 혼란을 겪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은 어린이들의 어린이의 마음을 슬픔을 잘 그려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도 어린 시절에는 한 번쯤 겪어본 아픔이 배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마음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밖으로 내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들의 내적인 감정을 이렇게 빠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부모들 간에 이의 소통이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런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의사소통과 공감은 큰 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셨던 이영지 교수가 이민 가정에서 이런 세대차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세대 간 격차 줄이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이세 한인 이세들을 인터뷰 하셨는데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세대차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 문화를 줄다리기 하며 살아야 하는 이곳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고충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합니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하는 모습까지도요 그분은 세대차를 좁혀주는 것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는 의사소통이 그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세대 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런 세대와 문화 차이 속에서 어떻게 마음과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그 아픔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필요한 자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으면서 한 번쯤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은 1세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처음 부분에 보면 이 편지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 살고 있던 예수를 믿던 자들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써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곳은 우리가 살았던 아시아가 아니라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당시 이방인 지역이었던 이곳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사도바울의 성교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 교회들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곳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좀 독특한 표현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영어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탄 지역을 넘어 흩어져 살게 된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이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다른 세계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첫 절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 공동체를 이렇게 나그네라고 표현하시는 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요를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들 그런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낯설이지만 초대교회에는 교회 하나의 특징으로 나그네 혹은 외인 이런 등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또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고하시는 곳 신령한 집에서 자라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런데 어째서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거룩한 자로 부르고 계신데 9절에 가면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용어는 사실 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족과 연결된 제사장을 의미했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과 연결되어진 자들은 왕이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자로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다리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어주는 자들 그런 자를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 크리스찬을 일컬고 있는 이 말 너희는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이의 아이덴티티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것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1세기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세우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9절 후반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디아스포라의 성교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신 루터 킴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른받은 자들이 여러 필드에 펼쳐져 흩어져 있는 씨앗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정의하십니다 이런 뜻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씨앗들로 세계 곳곳에 펼쳐나가 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세기 소아시아의 크리스찬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러 부름을 받은 자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세계에 붙어져 있는 하나님의 씨앗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녀야 할 정체성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 곳곳에 흩뿌려진 씨앗이라고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씨앗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장 9절 말씀은 사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외쳤던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기에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공의를 펼치며 이들을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면 모두가 부른받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죄와 얽매임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기하게 쓰여질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필요로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될 것을 믿는데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부름을 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많은 어른분들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 어린 눈빛 축복하는 말과 따뜻한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은 마치 대가족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처럼 축복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축복을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참모습인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대 차이나 문화 차에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요 한인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 가끔 한인 2세 사역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늘 자신들이 겪었던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고충들을 털어놓습니다 여러 세대 차와 문화 차이를 겪었던 것을요 그들의 어린 시절의 고민은 어디에도 자기가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자리가 아닌 듯한 아우로브 플레이스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주류인 학교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교회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속할 자리 가정과 같은 홈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아람이라는 2세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홈스윗 디아스포라 홈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이스쿨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에게 사춘기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워지니아 리치몬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 안 되는 아시안 학생으로 마이너리티였지만 교회에서는 달랐어요 학교에서 저는 노바디였지만 교회에서 저는 썸바디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곳이고 저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한국교회는 정말로 저에게 홈, 따뜻한 가정이었죠 이분에게는 교회가 자신이 사랑받고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마치 따뜻한 가정, 호흡에 돌아온 느낌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아 다시 한 번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고충을 헤아리며 서로 공감해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요 사랑은 전파를 타고라는 제목의 한 사진이 공모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마 ppt를 보여줄 텐데요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자기를 축복해주는 이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질 자들을 깨달아 알러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이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어린이들 또 교회 어린이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그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축복해주시면 어떨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런 축복을 받고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킹 그리고 윤동주 시인과 같은 민족과 세계를 품어 안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인물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세 분 모두 사실은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분들은 다 신앙의 가정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분들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갔던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만 해서 성장하고 교우님들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란다면 그 어린이들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3세대가 함께하는 쉐마의 밤에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이 되어가길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가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로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런 축복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태카신 축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런 축복을 가정과 교회에서 받고 자란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삼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태카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축복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잔이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부여를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축복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또 주의 사랑의 마음을 안고 늘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하나님의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는 저희 어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영혼 영혼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삼아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강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